현대자동차가 안전 사양과 엔진 성능을 개선한 투싼의 부분 변경 차종을 출시했습니다. 신형 투싼은 강화된 유로식스 기준을 충족한 1.6 친환경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을 비롯해 2.0 디젤, 1.6 가솔린 터보 등 3가지 종류로 판매됩니다. 이와 함께 전방 충돌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, 운전자 주의 경고 등 안전 사양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신형 투싼은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스피커로 차량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홈투카 서비스를 현대차 최초로 적용한 차종으로 목소리만으로 공조장치를 조절하고 문을 잠글 수 있습니다.